나는 인공위성이다 인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지구로 왔어 내 이름은 우리별 1호 인간 세상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살려주세요! 사람이에요! 소각자를 물리칠 수 있는 걸 잘할 뿐이라고! 휴지였어? 휴지 아니래도! 설마 할머니도 여기 살려고 온 건 아니죠? 내가 어딜 봐서 할머니? 몰라 몰라! 다 나가라고! 소각자는 마음을 잃은 자들을 노리고 있지 살려주세요!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에 마음을 잃고 괴물리며 난 나의 견둥이들! 네 노래를 들었어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비해 경선아! 미루와 같이 있으면 내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내가 없어지면 경선이는... 미루는 소각자와 싸우다 죽을 생각인 거야! 미루야! 대체 어디 있는 거야?! кто zuher